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조나민입니다. 저는 앙코라토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씨엔립에 살고 있는데요. 전편 톨레삽 가는 길 영상에 이어 이번 편에는 톨레삽 총쿠니어 마을 주민들에게 생수통을 나눠주시는 봉사활동 모습을 담았습니다. 영상을 담는 저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의 시간이었고요. 톨레삽 총쿠니어 마을 주민들의 생활하는 모습도 여과 없이 보여드린 영상일 수 있겠습니다. 영상 중간에는 봉사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를 들어보는 인터뷰도 있으니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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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